안녕하세요. 반영칭입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식거래 어플이죠. 추천 가입 링크택고 가입하고 KB 계좌 개설하면 1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1만 포인트는 거래해서 다음달 현금으로 1만원을 입금받을 수가 있습니다. KB 증권 기존 고객도 가능하고 기존 고객이든 신규 고객이든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요. 12월 31일까지인데 이런 이벤트는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KB 기존 고객이 되기 때문에 8월달인가도 가입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을 줬었는데 미국 주식이 보통 2천원, 3천원짜리밖에 안 줬죠. 그거보다는 훨씬 조건이 사실상 좋아진 거고 이런 어플이죠. 소수정 거래도 가능하고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다 매수가 가능하고 추천인은 2천 포인트를 받고 계좌 개설한 친구, 가입한 친구는 1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만 포인트를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래 이후에 출금 다음달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돈이 들어오고요. 초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입하자마자 1만 포인트가 바로 즉시 들어오고요. 추천인도 2천 포인트가 즉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들어오면은 거래를 하면은 페이백은 1월 16일날 거래가 될 거고요. 이벤트 기간 내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월 16일날 돈이 들어올 테고 매수 시 포인트가 사용되는 형태로 1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10%가 포인트가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포인트를 다 쓰려면은 10만 원 거래를 해야 되고 10만 원은 단기 통환체나 KB시터 단기 통환체나 단기 채권 10만 원짜리 한 주만 거래하면은 포인트는 다 소진이 될 거고요. 그럼 다음달 1만 원이 리베이트로 들어올 거고 위에 상단에 메인 페이지에서 돋보기 메뉴를 눌러서 주식을 찾으면 되고요. 10만 원짜리 KB지 단기 통환체나 타이거 단기 채권 뭐 이런 걸로 거래를 하면은 뭐 한 주만 거래해도 1만 포인트는 다 소진이 되겠죠. 종목을 눌러서 매수 버튼을 눌러서 매수를 하면 되고요. 해당 계좌에 돈이 물론 돈이 있어야겠죠. 본인 포인트 보면 1만 포인트가 있을 테고 이걸 쓰면은 이 포인트가 줄어들어 없어질 겁니다. 기존에 KB증권 계좌 가진 고객도 되니까 기존 고객의 연동은 안되고요. 신규 계좌 개설을 해야 되니까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추천 링크 통해서 가입을 해야지 1만 포인트가 들어오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는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